하이!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히히히힛 히히히힛 휘힛 신나, 신나 휘힛 어이니, 딸래미 야 아빠랑 그렇게 좋아? 아휴 좋겠다, 좋겠어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힛 휘힛 아빠도 좋대 오늘은 태국 나만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작아서 1인당 2개씩 3개만 끄덕해나? 1인당 2개씩 좀 작아요 많이 2개는 먹어야지 그치? 먹겨봐 좀 얇고 지금 태국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라면숲트와 액상수트가 들어있어요 뜨거운 물 적당히 붓기 지금 쌓는게 아니고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붓더라구요 됐어요 한 1-2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나에 250칼로리에요 우리 2개씩 먹으니까 지금 500칼로리로 남아요 이거 맛있어요 남은 있어봐 이거랑 같이 왔어요 이거는 딱 우리 복동이 사이즈 잘려봐 이 복동아 아니 눈부셔 아니 눈부셔 좋아? 아유 좋아라 고생한 눈부 이 눈부는 어떻게 좋아할까요?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못해서 엄마가 볼이 심어놨까? 엄마가 볼이 심어놨까? 이제 볼이 새싹 나면은 많이 나면 계란다에 한개, 옥상에 두개 아이고 우리 복둥이 사이즈 딱 적당한 두 분의 그 사이즈 이 정도는 커야지 우리 복둥이처럼 큰 아이들은 이거가 따진 것 같아요 지금 7.98kg 좀 빠졌어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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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사이즈 조그만데 복둥이가 말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흐흐 또 새로운 거 어때 복둥아 복둥이인데 저기는 베란다에 두거든요 베란다에 가끔 이렇게 축적지에 가서 누워있고 여기에는 잠도 잘 자고 쉬고 있고 엄청 좋아요 흐흐흐흐 이게 아이로니하기도 얘가 엄청 싸에 2,600원 그랬던 거 같아 쟤는 좀 비쌌던 것 같고 2만 얼마였던가? 모르겠네? 오래돼서 내 사랑, 내 사랑, 내 사랑 좋아? 좋아? 저 딸이죠? 크기 봤죠? 이렇게 차이 나